지난달 경기도 김포에서 악성 민원과 신상 털이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숨기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임시 방편을 마련한 건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공무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놀란 직원들이 황급히 뜯어말리자 욕설을 내뱉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신상이 온라인에 노출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공무원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김포시는 개인 신상 유포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의 이름을 익명 처리했습니다. 또 청산에 게시된 좌석 배치도에서도 직원 사진을 지우고 이름과 직위만 공개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인천 부평구, 충북 충주시 등 전국의 지자체들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악성 민원을 경험한 공무원이 10명 중 8명인 것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당한 정도로 위협이 가해져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악성 민원인의 상담 시간을 제한하거나 공무원 개인정보 온라인 유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도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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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